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고 지방선거 당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대구지방검찰청은 배 의장을 공무집행 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중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수의 계약이 불가능해지자 유령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8건의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한 지방선거 출마 당시 북구에 거주하면서도 중구 구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